두 번 소식도 전해 주시죠.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 여러 대를 한 번에 밀어버린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7일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된 차량 석 대가 서서히 뒤로 밀려갑니다.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있던 이중주차 승용차 이 석 대를 한 번에 미는 모습인데요. 맨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뒤차에 닿았는데도 아랑곳 않고 계속 힘을 줬고 결국 이중주차된 차량 석 대는 앞뒤로 서로 맞부딪힌 상태에서 동시에 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 전문가는 차를 한 대씩 밀다가 차끼리 부딪힌 것은 실수로 볼 수가 있지만 차가 부딪힐 것을 알고도 밀었기 때문에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 송개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중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저렇게 하겠느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제 차를 나오려고 차를 밀려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을 하나씩 하나씩 밀어야 하니까 그게 좀 뭐 당시에 번거로웠다고 느꼈는지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참 이중주차 문제가 좀 약간 보면 불편하긴 해요. 혹시 주차장 어떠세요, 지금 사시는 곳? 저희 아파트도 이중주차가 종종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아주 야트막한 경사로 같은 데 있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주차가 가능한 곳에 이중주차를 하고 또 차를 빼는 사람들도 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서로 밀어가며 주차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차가 내 차다 생각하면 저렇게 한 번 못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확보한 자신감은 없습니다.